2, 3, E-NEXT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저희가 셀피 인터뷰라는 걸 해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수근 씨? 저요? 네. 저 원더우먼이요. 네, 좋았어요. 가장 최근에 드는 음악은 진영 씨? 저 시네마요. 좋았어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BXC? 저 데스노트요. 오, 진짜 재밌죠. 그럼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용희 씨? 저는 음악방송에서 셀카를 많이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은 진영 씨? 저요? 나는 스테이크요. 아, 맞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만드신 음료는 용희 씨? 저는 아까 딸기라떼 먹고 왔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검색어는 승훈 씨? 저는 C.I.X 검색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은 병훈 씨? 방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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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진영 씨? 어, 저 취미가 잠이요. 아, 잠 좋죠.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쇼핑한 물건은 BXC? 저는 쇼핑한 핸드폰. 아, 핸드폰 거치, 침대 거치. 아, 다 산 거야? 그럼 가장 최근에 꾼 꿈은 용희 씨? 변석 씨. 변석 씨. 변석 씨. 시네마 대박나지 않는 꿈이요. 어, 꿈은 반대니까. 그죠? 잘 꿨어. 오늘 C.I.X가 말하는 기사의 드라인 제목은? 현석 씨. 잘한다. 어, C.I.X. 대박났다. 대박났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명씩 PXL에게 한 마디씩 해봅시다. 네. 네, PXL들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사랑합니다. 예스. 네. 네. 우리 PXL분들 저희가 시네마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저희가 2월 한 달 시네마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저 긴만하지 않겠습니다.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진 말. I always be with you. 오. 오. 저희가 또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해서 활동 잘 마무리할 테니까 계속 계속 예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 셋. EBS 감사합니다. 안녕.